5호선 혹시 5호선 추가 열신 노래? 어? 나 가요리 형 친한데 추가 열신? 어? 추가 열신 노래인가 보다 참 5호선! 아 5호선이랑 뭐가 있어요? 어 추가 열이 거 아 5호선 여인 아 여기 있는데 5호선 여인 츄 보일드의 선술이 아니네 아 아쉽다 아 아쉬워 아쉬워 야 아 이거 이거 계속 자기 거 자꾸 5호선 좋아하시는데 자꾸 합정이 오면 죽을까? 야 듣고 싶은 노래 자 제가 그럼 한 곡 더 저기 오겠습니다 나도 추가 열신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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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이거 좋다 이 노래 아 아 아 아 아 아 5호선 여인 아 아 그러면은 그 잠깐만 여사님 제가 그 아까 5호선하고 헷갈렸던 노래인데 이거 알면 이거 한번 오빠 그만해 추척합니다 2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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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ocky 2호선 3호선 그리고 2호선 우리는 달라져야 하나 알아줘요, 유산클! 아아, 아아, 하평용어 주인공 아무래도... 불안해... 아아, 불안해... 아아, 불안해... 아! 사랑의 재급아... 이거 아시죠? 사랑의 재급아... 내가 조금 너무 아... 잘 모르시지... 이거 알 것 같아! 그러면...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하아! 모르신다고 하던데... 싹 다... 가로퍼 주세요 하나가 지어졌던 나의 가슴에 지금 말 주세요 요거 요거 요거! 들어왔어요? 유산클, 유산클! 우리 노래교실에 가면 누구노릴 줄 알지? 박우철 노래! 아아... 안 좋아하시네! 재석이 형은 그런 상장... 알 때까지 말씀드리죠? 재석이 형은 트로트계에서 5세가 정도... 하하하하... 근데 우리 추가 공연... 저희도 트로트 갈 수 있거든요? 아니 여기... 왜냐면 여기... 여기 우리 또 형님이...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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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라 참깨 있습니다! 이거 취임자... 나도 처음 들어봤어... 나가! 나가! 안자죠? 네... 나... 허리가 안 나와 그냥... 으아아아아아아아악!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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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es... 가! 나가! 가! ileưỡaben ~~ 까 that! 나가! 여기서? 미국 checkpoint 워여윤! 이동 너 왜 자꾸 웃겼어, 너 왜? 아니 근데 그리고 사진 찍으려 했는데 여사님 표는 아니죠? 어떻게 샀어? 사진 찍으려 했는데 영상이 한복하네 와 근데 여기 엄청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요 아 너무 웃긴다 아 이게 이 노래 별로예요? 네? 별래요? 이거? 이 분 노래? 네 처음 들어봐 미스터 트롯에 나와요 미스터 트롯에 나와요 전국에 다 미스터 트롯에 나와요 미스터 트롯에 나와요 여사님들한테 사랑받으려면 맞아 맞아 미스터 트롯에 나와야 돼 미스터 트롯에 나와야 돼 이게 아니면 안 돼 나가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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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렇지만 여사님도 그렇고 서로가 많이 어색해집니다 아니 그러다만 해도 우리는 코드가 잘 맞춰 그러니까 지옥에서 나가는 거 너무 웃겨 저는 다른 사람이었어 찬슬라이팅 아 너무 웃겨 찬슬라이팅 아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네 이도 안 되는 거 안돼 알았다 다 struggles 또 달려 잠시 오해 오나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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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